안녕하세요. 즐거운 시간 박대승입니다. 오늘 리뷰할 생선은 21번째 화이트 그런트입니다. 화이트 그런트는 그런트 속 중에 마지막이구요. 내일부터는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다. 색깔이 하얗죠? 비교적 큰 편입니다. 이것은 다른 그런트에 비해서. 항명은 해물론 플리에리이고 이게 속은 여태까지 다 똑같았죠. 과망 같은 게 아니고. 따뜻한 수원의 수심 30미터 이내에 바닥에 서식을 합니다. 이것도 비슷하죠. 따뜻한 수원 바닥 그리고 깊지 않은 지역도 비슷해요. 서대서양의 카리비에에서 브라질에서 뭐 이런 데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번역이 없어서 제가 그냥 화이트 그런트로 번역을 했구요. 맹글로브나 암초 뭐 이런 구조물 근처에 많이 산다고 합니다. 영어로는 레드 마우스인데 잎이 별로 노란 빨간색인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레드 마우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한글로는 제가 번역한 것은 하나밖에 없구요. 1인 30cm 까지 자라고 무게는 15파운드 까지 크는데 평균은 1파운드니까 뭐 크진 않죠. 원래 그런트가 큰 종이 아니죠. 그 중에서 크다는 거고. 어쨌든 15파운드 까지 자란다 그러니까 큰 거죠. 은빛 크림색에 세로 줄무늬가 있죠. 노란색이나 파란색으로. 이게 다른 그런트 처럼 주변 환경에 따라서 물고기가 다 그렇죠. 색상을 조절하기도 하고. 그런트 중에서는 가장 큽니다. 긴 머리하고 주둥이가 또렷합니다. 팔 모양의 가슴지드러미가 특징이구요. 꼬리가 갈라진 것도 조금 다르죠. 그리고 항상 나오지만 등지드러미가 12개 가시가 있고 뒷지러미는 8개 가시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. 먹이는 새우나 갑각류, 이페류. 이페류가 그 입이 2개인 조개죠. 조개고 환영동물의 연초동물 이런 것들을 먹고 식용뿐 아니라 낚시, 수족관용 예쁘잖아요. 칼라풀하니까 그렇게 인기가 있는데 식용으로 인기 있는 이유는 이게 그런트 중에서는 그런트가 다 맛이 있구요. 작아서 버리기도 하는데 이거는 큰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가 있습니다. 회의가 가능한지 알아봤는데 그 내용은 없더라구요. 그래서 회의는 빼고 나머지 방법으로 조리하셔서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603번에 정리를 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순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